자, 보세요. 고은이는 아마 이거 지금 처음 보충하고 있을 거 같아. 오늘 다루 몇 과였니? 28과 28과? 고은이도 28과인가? 고은이는 2과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오늘 처음 한 건데. 니네 오늘 몇 과였다고? 28과 워드마스터 연사 수술을 보세요. 지금 다 워드마스터야? 너는 뭐해? 저 복화요. 아, 중급? 네. 오케이. 고은이는 아마 이거 처음 듣는 거니까. 워드마스터 28과 외워주십니다. 그 다음 나한테 숙제 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 다 끝나면 복스노트 검사 받으세요. 다 검사 맞고 이제 가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몇 쪽 채점? 몇 쪽 채점? 26. 26. 26쪽 펴주세요. 오늘 단어 통과하는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영훈이랑 둘 밖에 없어? 네. 근데 단어하고 맨날 나랑 싸워만 하는 거야. 왜 맨날 싸워? 나 진짜 이제 안 싸우고 싶은데. 몇 시 왔니? 몇 시 왔어? 몇 시 왔어? 몇 시 왔어? 알았지? 자, 이리 와가자. 머리 예쁘지 않았는데? 떨지 말고. 너는 몇 시 왔어? 어? 몇 시 왔어? 몇 시 왔어? 몇 시 왔어? 5시 10분. 이리 와. 울지 말고. 알았지? 몇 시 왔어? 치과 같다. 치과야. 또 치과야. 어? 나 손가락 풀어줄 것 같아. 어? 이게 뭐야? 손가락. 어? 풀어줄 것 같아 진짜로. 니가 그 유미야 돌려? 아니에요. 어? 진짜 손가락 풀어줄 것 같아 진짜. 아니에요. 어? 드러납니다. 머리 떴다 한다. 몇 시 왔어? 네. 수업하는. 응. 전에 왔어? 이건 맞아야 돼. 아니. 네. 몇 시 왔어? 어? 한 40분. 이리 와. 이리 와. 호. 고마. 고마. 네. 너 그런 표정 지으면 다음에 딱 번 때릴 거야. 난 아무렇지도 안 돼. 이런 표정 지는 가장 바보 같은 거일 줄 알지? 내가 알아듣을 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지? 그래야 빌맞는 말이야. 그래야 빌맞는 말이야. 그래야 빌맞는 말이야. 네가 날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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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빌맞는 말이야. 알았지? 너처럼 딱 맞으면 돼. 하하. 어쩌라고. 이러면 다음에 딱 번 만한 말이야. 알았지? 너네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 쟤는 맞아본 적 있니? 너네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 그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아. 너는 인정. 쟤는 벌벌 떨더라고. 벌벌 떨더라고. 벌벌 떨더라고. 벌벌 떨더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더 안 때릴 수 있어. 너는? 네. 딱 느낌이 넌 맞아도. 손빵 맞았어? 어디 맞았어? 내가 손빵 맞았어? 손빵 맞았어? 손빵 맞았어? 어떻게 했어? 너 더 때려보시던가요? 이랬지? 저녁 맞았어? 10대 맞았지? 네. 이게 이런 색깔이거든. 나는 어렸을 때 손빵 맞았을 적 없었겠어? 없었겠어? 있을 것 같아. 손빵 맞았지? 그리고 그 곰고스 알아? 그거요? 나는 덜 맞았어. 왜냐면 나는 딱 맞았잖아. 그러면 진짜 아픈 척을 해. 아 팔아 울려. 내 동생은 맞잖아. 그러면 얘 전화 없다고 맞아. 이런 새끼지. 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살살 테니까 더 세게 맞아. 자 연습해봅니다. 알았지? 자 선택해보세요. 재밌었잖아. 목소리가 되게 중저음이야. 때리는 사람. 정말. 되게 무한하게 만드네. 아까 진우 봤잖아. 진우처럼 하잖아. 진우처럼 하잖아. 지금 안 아팠잖아. 아팠어? 안 아팠어? 그럼 넌 진짜 둘 대가리야. 손가락이 아픈 것 같아. 겨울에 이르거든. 선생님 조금부터. 호연쌤 알아? 여기 해주시는 선생님. 모르냐? 호연쌤 몰라? 수요일날 해주시는 선생님 몰라? 단어요? 어 단어와 선생님. 알지? 호연쌤이 이제 그 선생님이 22살이었거든. 네? 22살. 그때 당시 졸업했던 애들. 우리 학생들. 우리 좀 이따 찾아오게 했어. 한 명은 군대에 자리했어. 한 명은 지금 군대에 있고. 근데 진짜. 정말 루저들 아니니? 군대에 전역했고 한 명 휴가 중이야. 근데 날 찾아온다고? 와 이건 걔 루저 아니야? 솔직히 여자친구 만나봐야지. 내가 보면 넌 날 날 찾아오게 해야지.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불쌍한 새끼야. 너무 불쌍해. 여자친구 만나봐야지. 너 여자친구 없냐? 그랬더니 살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영훈아. 살면서 한 번도 없었네. 22살인데. 한 번도 없었대. 군대야. 이게 너의 미래다. 너도 군대. 아니 그래. 전역하면 찾아올 수 있어. 그렇지? 영훈아. 너도 전역하면 찾아올 거잖아. 네. 미안하다. 근데. 중간 휴가 기간. 휴가 기간은 진짜 거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알지? 일주일 주거든? 일주일 주는데. 진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너한테 갈 거 아니야. 아니 가는 건 안돼. 가는데. 그 일주일 시간에. 반나절을 나한테 쓰겠대. 이게 말이 되네. 차라리 나한테는 PC방 같아. 나한테 쓰겠대. 나한테 쓰겠대. 나한테 쓰겠대. 나한테 쓰겠대. 내 친구가 아니야? 나를 좀 찾아올 거야. 나 진짜. 근데 맨날. 지나가다가 이제 보이니까. GNS 보이잖아. 애들이 예고 없이 그렇게 많이 와. 응. 군복 입고 와. 정말 무섭게. 우리 군복 입고 왜 와. 너무 무섭다. 여자애들도 많이 와. 내가 옛날에 선생님 학교 UCLA. 한 일주일 전에 방문해서. 내 얘기 안했나 이거? 얘기 안했어? 어떤 여자애가 LA를 놀러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전부 투어해. 동부 간다가 서부 간다. 근데 LA를 간 김에 내 생각이 나서. UCLA 학교를 방문을 한 거야. 그래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나한테 카톡 보내 봐. 내가 어때요. 학교 어때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대요. 안 믿니 지금? 이거 날 보여줘? 전성현 이거 보여줘? 선생님의 대단함을 인지 알았다. 우와 저것은. 어? 야 이거 봐봐. 여기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네. 우와. 선생님 진짜. 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걸 인지 깨달았대. 와 학교가 진짜 개멋이거든요. 어디에요? LA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LA 있으니까 UC LA 아닐까? 실패하네. UC에서 처음 들어봐? 네. 굉장히 대단한 학교입니다. 알지?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 어디에요? 서울대학교. 그렇지? LA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UC로 대단한 학교. 뭐야? 이 방은 뭐야? 좋네요. 세계에서 여덟 번째. 오. 오. 표정. 표정. 너 이제 한 번 더 마셔. 표정. 표정. 야 승진아. 얘 봐봐, 나 경혜감이 있는 표정이 있잖아. 어. 룩업이라고 하자 저 마와봐요 나 경혜신인 표정을 쳐다보잖아 저 새끼는 아무것도 몰라 너? 마와나 누구 닮았는데? 누구요? 루피 루피가 동행해서 귀엽네 나 좋아한다 루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비슷해요 넌 뽀로로 닮았어 다 좋습니다 몇 쪽 채점이야? 26쪽 지금 황옥반에 중학교 2학년 반 있잖아요 열심히 떠나고 있습니다 30번 보세요 30번 넘어가세요 이거 다 맞게 해주세요 좀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 보세요 사역 동사는 세 가지 시작 메이크 헤블렛 좋았습니다 메이크 헤블렛 목적계 보호자리 뭐 쓰죠? 동사 원형이요 크게 동사 원형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많이 틀린 학생들은 거꾸로를 못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계 보호자리 동사 원형 쓰는 거 세 개 얘기해 보세요 지각 사역 헬프 헬프 너무 좋아했어 목적계 보호자리 투부 정사 쓰는 거 두 개 있습니다 일반 헬프 헬프 목적계 보호자리 아예인지 쓰는 거 지각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지각 동사 얘기해 보세요 Look at Look at See Watch Hear Hear Listen to Smell Smell Taste Hear 이런 걸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 동사는 눈 감아! 라는 시키는 동사야 난 그녀가 눈 감게 시켰다 세 가지 시작 Let it go 기억나지? Let it go Go 목적계 보호자 목적계 보호자의 동사고 형사자 근데 가끔씩 문법 좀 아는 애들은 레슨 동사고 고는 동사니까 Let it to go 가 아닐까? 라고 병신같이 생각하는 Let it go 입니다 알았지? Let it to go 안 돼 Let it going 안 돼 알았지? 됐죠? 잘 보세요 31번에 cutting을 cut으로 바꿔주시고 32번에 2 bit을 beat으로 바꿔주시고 비팅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너 왜? 잠깐만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어 오래 줄게 자, 34번에 2 left을 left으로 34번에 2 stop을 stop으로 자, 틀리신 분 몇 번? 응? 엉덩이 없어? 아니, 그 31번에 31번에 32번에 have a diagram 따라하세요 Make have a lap Make have a lap 그래서 컷팅하고 엉덩이 표시 한번 해주세요 응 이번 시험 범이니까 알았지? 그 다음 오른쪽 궁뎅이에 equal 한번 써주세요 equal equal 자, 그래서 동사 원역 써야 돼, cut 네 알았지? 그럼 또 없으면 35번에 4번 36번에 4번 37번에 2번 38번에 3번 39에 1번 자, 여기가 틀리신 분? 35 35번 35번에 3번 35번에 4번 보세요 메이드 동그라미 어? 어법상 틀린 거지? 아 아 look picture look look serious look look이 무슨 뜻이야? 보이다 아니야? 너네 혹시 기억나요? 이 형식? 보다랑 보이다는 다르죠? 네 자, 보이다는 무슨 뜻? 영어로 봅니다 look 하고 sing 얘는 뭐? 여기 보세요 얘는 뭐야?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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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sound 사운드입니다, 몸처럼 들리다 얘는 보이다? 보이다 랑 보다는 다른 거야 참 오늘 예뻐 보인다 이거랑 얘는 나를 본다 이건 다른 거지 오케이? 지각동사는 look lookat이고 오감각동사는 look입니다 okay look 뒤에는 뭐? 주격보호 기억나? 따라했어요 ob 이상 o가 뭐야 o가 b는 상은 kbsgf 기억나? 기억나? 얘네 뒤에는 주격보호 보세요 look 다음에 주격보호 look 다음에 형상만 쓸 수 있습니다 look serious okay?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럼 또 아까 몇 번? 잠시만요 36번에 4번 보세요 아 이거 좀 외워주세요 resemble은 무슨 뜻이야? 담따라는 뜻이거든? 근데 with is는 절대 안 돼 나 보세요 marry me marry with me 네 marry me marry me 들어봤지? marry me with is not resemble 무슨 뜻이야? 담따라 되게 신기하지? 이런 건 좀 외워주셔야 돼 애들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나중에 이게 토익볼때도 진짜 많이 해요 okay? 정답은 4번입니다 또 38번 38번 보세요 38번 become 동그라미 became 동그라미 become 동그라미 become 동그라미 became 동그라미 기억나니? 기억날걸? 지각 아 잠시만 상태동사 따라해서 k b s g r k 뭡니까? k b s stay g go grow r remain 박탈식 다시 k k k b p s s stay g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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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emain remain 나오면 뒤에 죽겨보 오강동사 나오면 죽겨보 b 동사 나오면 죽겨보 절대 뭐 쓸 수 없다? ly 부산 쓸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뭘 바꾸면 돼? sof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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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알았지 또 다 틀렸네 1번 봐봐 so 뭐여 예 예찬아 예찬이래 예 so 무슨 동사 so 무슨 동사 아니지 지각 동사야 돼 지각 동사 먹고 자리 뭐 사야 돼 아 아 그럼 ing 동사 원인 쓰면 됐지? 그럼 투 엔터 아니면 뭐 사야 돼 아저씨 투 엔터 아니면 뭐 사야 돼 엔터 아니면 엔터 윙스인데 알았지 잘했습니다 또 다 했지? 자 40번 봅니다 그럼 그 다음 그 다음 4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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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번에 43번에 근데 월말평가 그때 오봐 네 괜찮습니다 전교 1등 했던 혜연이도 예전에 정말 못했어요 기훈아 네 정말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혜연이처럼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승진이 이제 혜연이랑 같은 짬방 아니야? 그치? 승진이 잘 봤냐? 잘 못봤어 몇 점 남았어? 42점? 그러면 41번에 자 몇 번? 41번 41번 보면 바이 동그라미 바이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지사 뭐 쓰는 동작? false입니다 여기 보세요 M A B I C Q G Get Give up F Find 얘는 false 전지사 false 다시 M B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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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B Become 헷갈리면 안 돼 B는 반이라 C Q G Get F K Keep Because S Stay Grow Grow R 얘는 4형식 얘는 2형식 얘를 맨날 해봐요 B 하면 답이 컸네 보세요 또 43번 보세요 렌트 동그라미 렌트 동그라미 무슨 뜻? 빌려? 주다 그럼 사람 사물 나와야 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너 뭐라고 썼냐 내가 consonants I knew expensive 렁 mehrere 러기지 러기지 안수는데 아 러기지 왜 뺐어 비싼 가방으로 가야지 그런 그게 아닌데요 셀카이스 아 셀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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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옛날 버전이어서 내꺼 러기지 나왔어 셀카이스 셀카이스 됐지 또 없으면 45 근데 우리 지난번에 헤브 피피했어 안했어? 우리 지난번에 헤브 피피 안했어? 했을거에요 했잖아 그치? 지금도 물어보면 복스노트 볼 시간 1분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하고 합시다 27쪽 27쪽 45번에 투콜 46번에 썸 이건 맞았다고 해서 정답 46번에 다 맞았다고 47번에 헤브 리치드에서 리치드 자 여기까지 틀렸잖아 48번은 아 이거 맞았다고 또 49번이요 49번 애들은 아까 리셈블담을 위드 안쓴다고 놔보세요 리셈블담 위드 안쓴다고 그랬지 메리담 뭐 안쓴다고? 위드 위치가 어디어디에 도착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뭐 쓰고 싶어? 딱 본능적으로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에 투 쓰고 싶지 않아 어디어디에 에니까 맞지? 그런데 리치드 투 안쓰다 이런거 외워야돼 어쩔수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 서울에 도착했다 시작 I 대답 I 리치드 서울 써야돼 근데 대부분 투 서울 써야돼 대부분 알아냐 요런거는 그냥 알아만 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거야 그런 헷갈리는 동사들 있죠 한 번에 다 정리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지? 지금은 시어완다 고등학교 때만 나옵니다 알았지? 그 다음 또 45번에 레스크 동그라미 무슨 동사 뜻 모름 1번입니다 목적기 보호자 입었어? 투 써야지 투꺼워 그 다음에 50번 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너무 행복하겠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사준거야 와 진짜 4이라고 들어야 돼요 네? 4이라고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다행히 다행히 바이는 4에 써야지 미친거 프라우드 답답한 소리 들어봐 4에 얘기하려고 51번에 그 다음 그 다음 52번에 아기가 좀 돈을 사줘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쇼 나왔으니까 사람 사물대로 쓰면 되거든 쇼 뒤에 사람이 뭐야 우리 그 다음 뒤에 나머지 쓰면 돼 How the camera worked 해석해보면 그는 우리에게 보여줬다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케이? 또 안 들려 4 써야 돼 바이가 사형식 4 동사니까 오케이? 또 없으면 55번에 He's visiting Korea to meet a friend He's visiting Korea to meet a friend 그 다음 56번에 서프라이징 몇 번? 56 어? 56 보면 That is is 동그라미 B B 맨 마지막으로 Is 동그라미 E's 뒤에 뭐 쓸 수 없어 B 동사 뒤에 뭐 쓸 수 없어 구사 안 돼 LI 빼야 돼 응 알았지? 이 얘기를 진짜 두렵게 많이 했지도 안 돼 아우 고마워 자 엑스노트 헤브피끼 볼 시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거 못 맞추면 또 딱 한 번 들어가다 이건 진짜야 인정해 5 10 은 임 뭐 7 5 5 6 수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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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짜 영훈아 진짜 되게 좋아한다. 보여줄게. 너도 줘? 이런 영상에서 만나요. 운용의 인양도 대니크 뜬항식이란 뜻이거든 이거 있으면 해피피 쓰면 안 돼 이거 있는데 해피피 쓰면 파비씨도 아니야 그냥 멍청한 거야 You're so stupid 아까 돌머리 봤지? 와 씨 깜짝 놀랐어 피몽 돌머리가 좋은 거 알지? 한번 새기면 잘 안 없어지는 거 알지? 아 그래요? 자 그다음 해피피는 언제 씁니까? 계속 뭐 있니? 완료 완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 알았지? 그냥 뭐 있으면 해피피 쓴다? 계속 세 가지 How long? 또 또 Since For 있으면 해피피 쓰실 준비하십니까 내가 말할 때 For How long? Since를 쓸 거 같잖아 그럼 해피피 쓰시는 거야 Since I was young Since I was young Since I was young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이해 됐어? 너는 이런 얘기 많이 쓰지 않냐? 나 원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원래가 영어로 뭐야? 나 원래 똑똑했어 이렇게 하잖아 한국말이 원래는 진짜 많이 쓰거든 아 제가 원래 예뻐 이렇게 제가 원래 잘생겼어 원래 공부 잘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영어에서 원래는 말이 없어 어떻게 쓸까? 해피피 쓰면 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했다고 응 오케이 원래가 영어로 오리지널이라는 뜻이구나 오리지널이야 그치? 근데 오리지널일에 쓰잖아 그럼 존내 이상해 존내 이상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잘하냐 자 해피피 안 쓰면 안 돼 그 다음 계속은 경험은 뭐 쓰면 되니까 경험 응 안 들려 아 저 새끼 뭐야 일어나 있을게 경험 보세요 한 두번 한걸 경험이야 once, twice once, twice 일어나 once, twice once, twice 앉아 once, twice 앉아 once, twice ever, never, before 너 위인한거 안 돼? 너 위인한거 안 돼? ever, never before ever, never before 쓸 거 같으면 그러면 해피피 쓰면 돼 나 프랑스 한 번 I have before 국산 비투 트랑스 once 한번 강조 있어 오케이 그냥 완료는? 어 완료는 얼룰 또 얼레딧 또 야 니네는 손 들어라 손 들어 얼레딧 또 저스트 증 tehd Oh 들어 팔 여기 알지 이게 귀에 붙어 귀에 붙이라고 그렇게 지금 애들이랑 장난을 해? 쭉 들어와 이 새끼야 쭉 들어와 Just Already Yet 있으면 무조건 해피피 쓰는 거야? 알았지? Just 무슨 뜻? 방금 뭐 했다 Already Yes 아직 못 했다 이런 뜻이야 그럼 해피피 쓰시면 돼 이렇게 알려준 사람 없어?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네가 선생님 너네 뭐 학교에도 영어선생이 계시죠? 학원에 영어선생이 많이 맞죠? 그 사람도 영어 못해 그럼 안타깝지? 영어를 읽고 쓰기는 잘할 수 있는데 못해 직접 얘기하라고요 특히 나는 영어선생 중에 진짜 영어로 대화했을 때 해피피 쓴 사람 못 봤어 왜 몸포인 줄 알아요? 과본 FULL SINCE를 쓸 때 해피피 쓴다는 거 거꾸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계속 읽을 때 해피피 쓴다 이렇게 알려줄 거야 아니야 FULL SINCE를 쓸 때 해피피 쓰는 거야 말하니? Just Already Yet 있으면 해피피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 알았지? 선호가 잘못됐습니다 자 35점 아 앞에 거 추천해? 아니 손 똑바로 들어 이만 35점 펴 33점 추천했어 안했어? 31점도 안 했어 31도 안 했어 31도 안 했어? 31도 합니다 그러면 할 게 맞네 근데 왜 이렇게? 오오오이주신다 계속 쉬고 있다 지금 야 한 손은 들어 오 쟤는 옷이 예일 대학교야 예일대학교가 유세일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 입니다 조금 뭐 하고도 없어? 옷이 왜 예외이니? 넌 이거는 손을 들은 거니 만 거니? 야 나가 팔에 근육이 많아서 안 되는 거 같아? 패딩때문에 뭘로? 패딩때문에 붙어요 패딩때문에? 네 내가 입고 들으면 어떡할래? 네 똑바로 들어 보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경험 3개 얘기해 보세요 맞어? 앉으세요 아니요 손만 내려 너 계속 얘기해 패딩때문에 그리고 심플 계속 들으세요 1번에 고우즈 2번에 스펙 손 내려 3번에 믹스 4번에 브레이크스 5번에 이즈 6번에 클로즈 설마 S 아는 사람 진짜 반성해라 S 아는 사람 진짜 반성해라 진짜 틀린 사람 1번에는 S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반성해라 진짜 이건 야 야 틀린 사람 2년간 얘기했다 이제 2년 얘기했으면 좀 받아들여줘 너도 마찬가지야 S 아는 사람 혼들어봐 근데 와 진짜 진짜 근데 이게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야 괜찮긴 한데 2년간 얘기했으면 들어 쳐먹어 주세요 2년 얘기했으면 2년 알았지 또 틀린 사람 몇 번? S 빼고 3번? 4번 4번 볼게요 턱 뼈 뼈가 없대 근데 뼈를 부럽 Heart OK? 1년간